12월 근데에요 시어머니 하고는 좀 좋아진 거야 내가 괜찮은 집 나와서 약속 잡아놨는데 내일은 일정이 빡빡해서 어려울 아우 야 너 일찍 일찍 좀 다녀라 돈 벌기 싫으냐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저 아침엔 surge when you need you 좀 가들어오야지 재훈 씨, 아버님 생일날 세미나 마치고 부잣집에다가 단불거리 쳐야 잘 우리 재훈이도 돌봐야 하고 어서 아이도 가져야 하지 않겠니? 걱정 마세요 샴푸 해드릴까요? 당신 지난번에 마무리 잘하고 잘해봐 어?